오늘의 메뉴는 휴가타고 오늘의 메뉴는 휴가타고 오늘은 휴가타고 저는 뉴욕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 날씨랑 전체 모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아침에 나가서 우리 하이! 한 명 다들 인사 다 잘 해주더라고 이런 여유 있는 느낌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음악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행복하다 저 이따가 고급 24시간 저희의 하루 보여줄 예정이에요 촬영하면서 뉴욕 좀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지금 아침에 먹고 있는 거는 샤워파츠키드 학교 다닐 때 미국 가면 이거 항상 사왔었어요 여러분 미국 오거나 그러면 라면을 챙겨 라면을 챙기세요 갑자기 배고플 수 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배달이 없어요 많이 예뻐해 나온다 어쨌든 라면 챙겨오세요 이거는 진짜 약속해요 근데 여러분 저희 뉴욕 첫 해외에 오니까 진짜 신기해요 멤버들이랑 비행기 타는 거 진짜 진짜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근데 딱히 뭐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 자더라고요 저랑 카리나는 이렇게 사이드에서 안 먹었어 이러고 그러면서 갑자기 진짜 웃긴 썰 하나 풀어줄까요 그래서 빵을 주는데 저쪽에서 카리나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뭐 그렇구나 그치? 하면서 그냥 했는데 이제 도착을 했어요 카리나가 저한테 오면서 막 야 너 무슨 빵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 토마토빵 했는데 카톡으로 야 토마토빵 맛있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웃기다 역시 토마토빵 별거 없죠? 그렇지만 저희는 웃겼어요 근데 진짜 해외 오니까 아무도 저희를 약간 못 알아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길거리 가다가 마이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안녕 많이 대고 막 영어로 막 Chiselle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Hi! 아무튼 이따가 이따가 좀 더 뭐 할 때 다시 올게요 우리 뉴욕 활동 예쁘게 잘 봐주세요 안녕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갔다 왔어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 롤링스톤 지금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고 인터뷰가 끝나면 다시 보그랑 촬영을 하러 갑니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 떨리네요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애들이 왔어요 우리 이제 피자 먹으려고요 안녕 안녕 피자 롱사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지금 음료 가지러 왔어요 피자 먹으려고요 예이 빠자 헐 진짜 쏘 감동 빨리 와 어째 하는 거야 와 어째 하는 거야 와 대박이지 이거 뭐 하려고요 뭐 뭐 하려고요 제로 콜라 제로 콜라 와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신기해 돼요 돼요 와 대박이다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야 뭐야 왜 이렇게 신기해 렛츠킷 피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이것은 어딘지 모르지만 이쁘죠 아주 여유롭고 비둘기도 많고 하늘도 맑고 기분이 좋아지 아까 피자 먹어가지고 배도 든든 볼도 빵빵 충전했어요 산책하면 좋겠다 여기서 아 예쁘죠 이런 곳에서 생긴 어떤 느낌일까 여기 보시면 사자가 산타 산타 옷을 입고 있다 여기는 땡스기빙이랑 크리스마스 장식도 되게 많이 돼 있고 예뻐요 여기 너무 예뻐요 빨리 이렇게 산책하고 싶다 저 라이브로에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 한 권이라도 있으면 행운이지 다 영어니까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I need 에이링 그렇지만 직접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야 너두 나두 열심히 해볼게요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드리밍 있으니까 중국어 공부도 하고 솔직히 언어는 배워두면 배워둘수록 좋으니까 많이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데 언어를 배우면 또 그 나라 문화도 알게 되잖아요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언어를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봐요 바이 호연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제 이 experience 안에 얼굴을 scan 다음에 한 방 안에 구간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방금 얼굴 스캔하고 왔는데요. 짱 신기해요. 지금 무슨 스토리를 풀어나갈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을 들었냐면, 저희가 주인공이고 나중에 삼성어가 됐다. 직접 느낀다, 뭐 이런 거. 진짜 신기해요. 와우, 진짜 신기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뭔가 내 상상에서는 내 얼굴이 갑자기 약간 별 속에서 막 나올 것 같아요. 오케이. 오, 렛츠고! 오, 렛츠고! 야! 오, 놀이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우, 그 사운드. 오우! 여러분, 40초 안에 91층까지 올라왔어요. 방금 진짜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소리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내고. 뭔가 내가 새는 영화였지만. 나 방금 새였어. 텐은 영화 진짜 제 인생 영화인데. 저 분이 음악을 하셨네요. 진짜. 저 분이 음악을 하셨네요. 오우! 우와, 미쳤다. 오 마이. 오우. 말도 안 돼. 와, 여러분. 이건 너무 귀여워요. 아니요. 와, 이거. 여러분 한번 볼래요? 네, 진짜 좋겠어요. 진짜예요? 네네. 말도 안 돼.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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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초대를 받아서 썬밋이라는 빌딩에 왔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데 기억이 너무 간단해. 근데 아까 저희가 바닥에 누워서 하늘을 봤었는데 진짜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여기가 진짜 근데 봐왔던 야경 중에 제일 예뻐요. 탑이에요, 탑. 정말 이게 시작이라네요. 저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시작이래요. 그래서 지금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내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집? 내 집. 여기 내 집. 난 아직. 우와. 와우, 와우! 미니, 와우! 뭐야. 모니터 시작할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무서워요 나 진짜 무서워요 나 하고싶은데 진짜 하고싶은데 무서워하는 분들은 밑에 보지 않네요 무섭죠? 저 이런 거 태어났는데 절대 못할 줄 알고 있어요 저 진짜 없어요 진짜 여기 너무 멋있어서 하는 거에요 저 진짜 여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못해요 야 제발 야 그러지마라 야 숙소가서 앉아라 조용히 있어 저 지금 손에서 저 이게 물 나왔어요 이만해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한 번 보면서 용기해봐요 우리 아까 페이스 아이디에 찍었던 슈아를 지금 찍으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죽은 놈이에요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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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요 이거 좀 감아주시면 안 돼요 저 컨텐츠 나오면 나중에 보게 아 진짜 제가 찍어도 돼요 오케이 윈터즈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보석한 거 찍는데 원래 없어졌나봐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 너무 예뻐 높으면 높을수록 아름답습니다 진짜 유럽스만스만 뉴욕은 아침에도 이렇지만 야경이 진짜 찐다 근데 여러분 뉴욕을 보시면 여기로 퍽 와야 된거에요 퍽 파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저희 혼자 느끼기에도 너무 좋아요 진짜 혹시 나라야님 저희가 퍽 파티 저희가 퍽 파티 퍽 파티 퍽 파티 여러분도 예쁜 걸 같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많이 보고 갑니다 진짜 말로는 표현 못할 그런게 있어요 이거 이거 꼭 알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견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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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We're in Times Square 우리가 이렇게 진짜로 약간 놀러 온 거는 처음이다 이거지 아 핫도그 뉴욕 핫도그가 유명하고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지금 Times Square로 왔는데요 Times Square 와서 이제 저희의 오개 광고를 보러 왔습니다 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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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보러 왔습니다 네 저희 너무 신나요 저희가 이 뉴욕 뉴욕 Times Square 중간에서 저희 광고가 나온다니요 진짜 아직 기대 중입니다 진짜 오와 우리다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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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요 에스파이다 에스파 어디지? 저 위에 아 저기다 여기 안녕 안녕 저희 나오고 있어요 내가 이걸 찍어줄게 안녕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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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요 와 대박 이 Times Square 선생님 저희 뉴욕 중출했어요 오와 오와 타입하고에요 대박이다 저희 에스파 나왔어요 저희 나왔어요 저희 진짜 나와요 저희에요 저희 오와 오와 저희에요 에스파 여기가 오고 에스파 예에스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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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베 에스파 wharz we 선생님 저희 그냥어요 여러분 저희 방금 저희 옥의 광고를 왔어요 We were not at the time 12 wheel 타임스게요 타임스 길 저희 마이 덕분이니까 저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수마 선생님도 사랑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시 돌아온 거북이입니다. 오랜만에 거북스 인 뉴욕. 인 뉴욕? 거북스 인 뉴욕? 이제 오개 광고를 보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ove you too! Love you! 진짜 아름다운 소식이네요. 여러분, 진짜 이거 저희 지금 영화 찍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팬분들을 이렇게 피부로 직접 마땅 들이니까 되게 신기하죠? 우리가 에스파 한가 봐. 우리가 에스파. Yeah. New York. In New York. 네. 네. 내일이 드디어 저희 땡스기빙 데이의 당입니다. 여러분. 아니 보러 오셔야죠. New York. 드디어. 12시간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제 다 왔다. 안녕. 잘 갈게요. Yeah. Bye.